1. 초고층 빌딩 등에서 중간에 승계층까지 직행 왕복 운전하여 대량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베이터는 1. 셔틀 엘리베이터 2. 레이를 죄는 힘이 처음에는 약하게 작용하고 하강함에 따라 점점 강해지다가 얼마 후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추락방 지한전장치 방식은 2. 플렉시, 불외지 클램프형 3. 무빙워크의 경사도는 최대 몇 도 이하여야 하는가 4. 12도 4.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매다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로프 또는 체인 등의 가닥수는 반드시 3가닥 이상 어이어한다 5. 유압파워유니트에서 실린더로 통하는 압력배관 도중에 설치되는 수동 밸브로서 이것을 닫으면 실린더의 기름이 파워유니트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유압장치의 보수, 점검 또는 수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밸브는 4. 스톱 밸브 6. 주차구액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액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 평균 입출고 시간이 가장 빠른 입체 주차설비 방식은 3. 수직순환식 7.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실린더미늠은 전부 압력의 2.3배의 압력에서 발생되는 힘의 조건하에서 내력 rp0.2에서 면 이상의 안전율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3. 1.7 최대 몇 대의 미야까지 완화할 수 있는가 15. 에너지 분산형 완충기는 카의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의 115%의 속도로 자유낙하여 완충기에 충돌할 때 평균 감속도가 최대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2. 1.0GN 16.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설정된 방향으로 설정치를 초과한 상태로 과도하게 유체의 흐름이 증가하여 밸브를 통과하는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된 밸브는 4. 럽처 밸브 17. 완충기에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제조 수입 일자 18. 교류 엘리베이터의 제어 방식은 4. 가변전 앞가 변주 파수 제어 19. 엘리베이터의 VVVF 인버터 제어에 주로 사용되는 제어 방식은 2. PWM 20.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건축상으로 점유 면적이 크고 기계실이 필요하며 건물에 걸리는 하중이 각층에 분산되어 있다 22. 기계대 강도 계산 시 기계대에 작용하는 하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 기계대 자중 22. 설계용 수평 지진력의 작용점은 일반적인 경우에 기기의 어느 부분으로 선정하여 기선하는가 1. 기기의 중심 23. 웜기어에서 웜의 회전수가 1800rpm 웜의 줄수가 5. 웜휠의 회전수가 360rpm일 때 웜휠의 이수는 2. 25 24.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실린더와 체크벨브 또는 하강벨브 사이의 가요성 호스는 전 부하압력 및 파열 압력과 관련하여 안전율이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4. 8 25.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호출 버튼 조작반 등 승강기에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가 2. 0.8m 이상 1.2m 이하 26. 엘리베이터용 도어머신의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3. 가장 중요한 부품이므로 고가의 재질을 사용하고 단가가 높을 것 27. 동력전원 설비 용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2. 감속 전류 28.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대한 자속이 발생해 주자극의 자속에 영향을 미쳐 주자속이 감소하고 전기자 중성점이 이동하는 현상은 3. 전기자 반작용 29.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유량 제어 밸브를 주회로에서 분기된 바이패스 회로에 삽입하여 유량을 제어하는 회로는 4. 블리드 오프 회로 30. 밀폐식 승강로에서 허용되는 개구부가 아닌 것은 2. 건물 내 급배수관 설치를 위한 개구부 31. 소선의 표면에 아연도금 처리한 것으로 녹이 쉽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습한 환경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종류는 4. G종 32. 승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따라 6층 이상 거실 면적의 합계가 9000m2인 전시장에 20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최소 설치대수는 2. 2. 33. 엘리베이터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무부하 및 전부하 시각각의 트랙션비는 약 얼마인가 3. 무부하 1.60, 전부하 1.46 34. 엘리베이터가 출발층에서 출발한 후 서비스를 끝내고 다시 출발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0초이고 승객 수는 10명일 때 5분간 수송 능력은 얼마인가 2. 100명 35. 승강장문 근처에 승강장에 있는 자연조명 또는 인공조명은 카 조명이 꺼지더라도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문이 열릴 때 미리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서 몇 대렉스 이상이어야 하는가 2. 50. 36. 기계실 작업 구역의 유효 높이는 몇 대렉스 이상이어야 하는가 3. 2.1 37. 그림과 같이 기어 A, B가 맞물려 있을 때 수식이 틀린 것은 4. 38. 60Hz 6극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3%이다 이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몇 RPM인가 2. 1164 39. 피트 바닥은 전 부하 상태의 카가 완충기에 작용하였을 때 카 완충기 지지대 아래에 부과되는 정화 중에 몇 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4. 4. 40. 카 천장에 비상 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대구부의 크기는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4. 0.4m 곱하기 0.5m 이상 41. 다음 그림과 같은 타원형 단면을 갖는 봉이 인장하중을 받을 때 작용하는 인장응력은 42. 두 기어가 맞물려 돌 때 이수가 너무 적거나 이수차가 현저히 클 때 한쪽 기어의 이뿌리를 간섭하여 회전을 방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압력각을 작게 한다 43. 디퓨저 펌프 벌리트 펌프가 포함되는 펌프 종류는 1. 원심 펌프 44. 비틀린 모멘트를 받는 원형 단면 축에 발생되는 최대 전다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축지름이 증가하면 최대 전다 능력은 감소한다 45.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2. 축의 편심량 46. 바이스, 잭프레스 등과 같이 힘을 전달하거나 부품을 이동하는 기구용에 적절하지 않은 나사는 4. 관용 나사 47. 다음 중 피보가크 용접에서 언더컷이 가장 많이 나타난 이 용접 조건은 3.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전류과대 48. 그림과 같이 중앙에 집중하중을 받고 있는 단순 지지보의 최대 구피 능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3. 4000 49.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양방향 회전축에 120도 각도로 두 쌍을 설치하는 키는 3. 접선 키 50. 금속을 가열하여 용해시킨 후 주형에 주입해 냉각 응고시켜 목적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1. 주조 51. 원통 커플링에서 축지름이 30mm이고 원통이 축을 누르는 힘이 50N일 때 커플링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는 1. 471 52. 유압 제어 밸브의 종류에서 압력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3. 디셀러레이션 밸브 53. 450도씨까지의 온도에서 비강도가 높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항공기 엔진 주위의 부품 재료로 사용되며 비중은 약 4.52인 것은 4. T 54. 단조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복잡한 구조의 소재 가공에 적합하다 55.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오른 것은 3. 장시간 사용하여도 화학적으로 안정하여야 한다 56. 마찰 부분이 많은 부품의 내마무성과 인성이 풍부한 강을 만들기 위한 열처리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저주파 경화법 57. 코일 스프링에서 스프링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스프링의 변형량에 비례한다 58. 기계재료에서 중금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3. 비중이 5 이상인 금속 59. 지름 23mm의 환봉에 인장하중이 작용할 경우 최대 허용 인장하중은 약 얼마인가 1. 2544 60. 구성 인선의 방지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2.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고 윤활성이 좋은 절삭유를 사용한다 61.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kW 슬립이 4.8% 1대의 2차 동소는 약 몇 kW인가 3. 0.5 62. 유도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일정하게 제어하여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전격속도 이하로 제어하는 방식은 2. VVVF 제어 방식 63. 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열량을 적분하면 전력이다 64. 입력 A, B, C에 따라 Y를 출력하는 다음의 회로는 무적적 논리회로 중 어떤 회로인가 1. 5어 회로 65. 제어 편차가 검출될 때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가감하도록 하는 제어로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 동작은 2. 미분 제어 동작 66. 선간전압 200V의 삼상 교류 전원에 화물용 승강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2.77kW 10에 이었다 이 화물용 승강기 모터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3. 0.8 67. 그림의 논리회로에서 A, B, C, D를 입력 Y를 출력이라 할 때 출력식은 3. AB 플러스 CD 68. 그림과 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1. 0.3 69. 환상 솔렌웨드 철심의 200회의 코일을 감고 2A의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기자력은 면회 증가 4. 4배 70. 이는 0.sin 오메가 T 일대 유효 전력은 2. 2배 71. 전기자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칭하는 주된 이유는 3. 철손을 적게 할 수 있다 72. 논리식 A 플러스 B C와 등가인 논리식은 2. 73. 그림과 같은 R을 직렬회로에서 공급전압의 크기가 10V일 때 VRAV이면 VL의 크기는 몇 V인가 3. 6 74. 그림과 같은 반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 CR은 4. 75.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 G는 IV를 구하면 4. 76. 회전각을 전압으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위치 변환기는 4. 전이차계 77. 10μF의 콘덴서의 200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화량은 몇 시인가 1. 2 곱하기 10-3 78.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옥내 전선의 저현저항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측정기기는 1. 매거 79. 페루프 J 시스템의 구성에서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제어 요소 80. 그림의 신호우름선도에서 전달함수 CR은 3. 라인 80. 치